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별이다육이 준비한 공방화분 갑니다 어머 기다리셨어요 요 아이들 요 화분들 어휴 이뻐요 이뻐요 자 먼저 선물 먼저 팡팡 쏘는 선물 먼저 소개하고 화분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넘버링 번호 있는 화분 소개합니다 이렇게 얘네들이요 쑥쑥이는 그냥 쑥쑥이가 아니야 어느 분이 쑥쑥이라고 하니까 왜 쑥쑥이냐고 붙였냐고 아이 궁금하지 다육이가 모탈하게 잘 클 수 있는 최상의 배합표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다남다육이 배합상토 산야초 떵떵떵떵떵떵 10가지 맞죠 샜어요 10가지 그리고 질석과 살균제 살충제를 넣어서 비벼비볐습니다 이렇게 해서 2kg 대외 5천원 따로 구매도 가능하나 5만원 이상이면 별이다육 화분 구매 시 선물 팡팡 5만원 이상의 쑥쑥이 하나 8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쑥쑥이 창읍 다육이 칼슘 14,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드립니다 구매도 가능하세요 구매도 자 그러면 쑥쑥이는 아까 들었어요 배수성을 고려해서 만든 소중한 다육이에게 꼭 필요한 영양까지 생각해서 만든 상토 뒷장에 보면 보관법 창읍 매우개창 심을 때 배합상토에 3분의 1 정도 넣어서 쓰세요 다남다육 선물입니다 칼슘 어떻게 쓰냐면요 다 심고 복투하기 직전에 밥수저를 한 숟갈 넣어서 쭉 담은 다음에 복투하면 됩니다 굴껍질을 갈아서 만든 다육이 칼슘 선물 좋죠? 맘에 쏙 들었어요? 그럼요 그럼요 이 화분은 요요공방 화분이고 맞아요 제가 다니는 길목에 있는 요요공방 화분이고 제가 항아리 모양이라고 합니다 12 곱하기 12만 5천원 짠짠짠짠짠짠짠짠 자연을 모토 삼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12 곱하기 12만 5천원 항아리 모양인데 칼라가 이렇게 다양한데 랜덤으로 하면 정말 예뻐요 제가 매대 하나를 채우고 있습니다 어디요? 키피장에 자 그리고 같은 가격인데 어떻게 해요? 브이라인이라고 하면 됩니다 12 곱하기 12만 5천원 브이라인 브이라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2만 5천원짜리가 상품이 두 가지 두 개 하면 5만원이겠죠? 네 개 하면 10만원이겠죠? 이렇게 하면 선물이 따로 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일해요 언제까지요? 명절 전까지 아우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아우 다 남 뗐지 명절 때 아기들이 계좌이체 시키면 살라고 했더만 왜 명절까지만 해 아유 저기 별이다 여기 아유 세상에 선물도 주는데 깎었다고 자 그러면 18 곱하기 13은 4만 5천원인데 끝 4만원 두 개 하면 8만원이잖아요 어우 그러면 그게 어디야 8만원이면 이렇게 세 개가 가는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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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유 그러니까 4만 5천원 받아 하하 하하 떼지 하하 18 곱하기 13은 4만 5천원 칼라 네 이렇게 있구요 지금 보는 화분은 보이라인 혹은 밥공기라고 합니다 보이라인이에요 보이라인 보이라인 자 그리고 브이라인 칼라는 이렇게 두가지 어우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얘네는 항아리 모양인데 상품이 항아리 모양 요렇게 어우 세상에 이뻐요 제가 여기다 화이트그린이 심었더니 너무 이쁜거에요 화이트그린이 심었더니 그 동형다육 분지있는 하얀 분이 있는 애들 심었는데 너무 예쁜거에요 자 이렇게 해서 공기 브이라인 4만원짜리 달라 어머 두개 사면 좋네 8만원 그죠 얘는 항아리 모양 두개 달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어우 세상에 좋아요 창 심어놓으니까 너무 예쁜거에요 그리고 마디바 심었어요 제가 키핑장에 얘는 칼라가 조금 더 다양해졌죠 이렇게 있어요 또 있어요 요런 칼라도 있어요 예 21 곱하기 16은 얘는 딱 이 브이라인만 있어요 5만 5천원 하나만 해도 아 5만원 넘으니까 쑥쑥이 안하네 두개 하시면 선물을 제 생각은 그럽니다 다육이 사고 화분 사니까 또 꼭 뭘 사야 돼요 흙 그래서 제가 흙을 선물로 드려요 구독자님들의 예 뭐를 주머니를 돈 좀 그만 쓰라고 하려고 네 어느 구독자님이 저한테 댓글을 장문을 썼습니다 요즘에 그 시컴둥이 좀 나오는데 좀 주지 왜 안 주냐 구독자님들 다남다육은 농장웅이 없어요 화분은요 아유 별이다육이지 다남다육이 아니잖아요 쑥쑥이는 별이다육이 아유 세상에 내가 뭘 있으면 다 주지 저희 키핑장에 그분 꼭 오세요 제가 원종 방울복랑 금 드릴게요 떨어지기 전에 오세요 나중에 지난 다음에 1년 정도 지났는데 다남다육이 오라고 했더니 왜 원종 방울복랑 금 안 주냐 에휴 지난 영상으로 말고 만약에 명절 때 키핑장에서 저를 만난 분은 모두 다 드렸어요 아직 남았어요 몇 개 자 21 곱하기 16은 55,000원 칼라 아유 가야지 이렇게 진짜 이뻐요 창 심어도 예쁘고 마디바 심어도 예쁘고 자 아유 잘 만들었어요 가격이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 그 공방에 직접 갔었거든요 제가 공방에 직접 갔었는데 그렇게 치고 가격대가 비싸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아유 이뻐요 24 곱하기 14 아유 진짜 이뻐요 제가 그 이 화분에 얘를 보고 반했어요 예 너무 이쁜 거예요 색깔 다 이뻐요 어우 세상에 둘 예 요렇게 요렇게 어머 얘 그린 칼라도 이쁜데 그린 칼라도 진짜 이뻐요 색깔이 다 이뻐요 가격 6만원 하나만 사도 쑥쑥이 하나 두 개 사면 쑥쑥이 창읍 칼슘 자 얘요 제가 비교해 드리려고요 얘는 가격이 23 곱하기 15잖아요 얘네 21 곱하기 16인데 차이가 너부대대 안너부대대 자 이렇게 보면 맞아요 약간 좁고 길고 이렇게 그쵸 똑같네 여기는 넓어요 자 어떻게 표시가 나냐면 이렇게 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 표시가 날까요 가격은 어머 얘 내렸어요 6만원으로 6만원 6만원 가격 내렸어요 네네네 크기 비교하면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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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15 16 얘가 15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돈 차이가 있구만 어우 돈 차이가 있지 가격 내렸어요 자 얘가 6만원 23 곱하기 15는 6만원 21 곱하기 15는 5만 5천원 자 짧은 영상입니다 선물 갑니다 그 다음에 어우 어느 분 이거 이렇게 샀어요 세트로 어우 너무 이뻐요 그리고 사각세트 멋져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자 사이즈 갑니다 20 곱하기 22는 7만 5천원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어우 늘어지는 나올심은 너무 이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올은 이런거죠 2만원짜리인데 화분은 7만 5천원이요 맨야만 가니까 그렇더라니까 17 곱하기 17 곱하기 22 키가 22 예 7만 5천원 어우 괜찮았어요 자 그리고 제가 선물이요 선물 소개하고 갈게요 뒤이어가는 아이들은 조금 가격대 저렴한 공방꺼 별이 다육 화분 구매 시 선물 팡팡 5만원 이상 쑥쑥이 1개 8만원 이상 쑥쑥이 창읍 칼슘 이렇게 해서 갑니다 자 뒤이어서 예 조금 더 색깔은 이렇게 화려하지 않죠 수수한 공방 화분 이어갑니다 네 이 화분 이어갑니다 제가 번호로 묶었어요 어우 애기들이요 구독자님들 다육이 사고 맞아요 화분 사고 흙 사고 그 중에 하나 흙은 제가 도와드립니다 선물 팡 쏩니다 제가 다육이를 드리고 싶어도 저는 다육이 농장이 없어요 구독자님들 그러면 내가 사서 줘요 아유 그러게요 네 자 30번 세트 예요 8 곱하기 10은 7천원이잖아요 8개 사면은 5만 6천원 쩐쩐쩐쩐쩐 왜 5만 6천원을 사면 좋냐면 쑥쑥이 하나가 가니까 무료 택배 가니까 자 됐죠 일명 청바지 31번 세트 9 곱하기 13 5개 5만원 어우 좋아요 자 일명 청바지 공방 같은 공방 겁니다 자 31번 조금 빠르게 가려고요 그 다음에 32번요 조금 커졌습니다 11 곱하기 15 16,000원 4개 하면 64,000원 쑥쑥이 하나 무료 택배 쩐쩐쩐쩐쩐쩐쩐쩐쩐 자 그러면 3개만 크게 비교하셔요 이렇게 7,000원, 10,000원, 16,000원 어우 좋아라 얘 자 번호 올라와라 30번, 31번, 32번 끝 자 그 다음에 33번요 얘 이뻐요 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이뻐요 자 13 곱하기 13 곱하기 13 2만원 3개 하면 6만원 제가 수량을 5만원에 기준으로 맞췄어요 어우 이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뻐요 6만원이면 쑥쑥이 하나 무료 택배 33번입니다 요렇게 3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은 어우 이뻐요 같은 공방 거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6이니까 키가 훅 컸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우 이렇게 이렇게 어우 좋아요 자 괜찮았죠 2만원 괜찮았어요 34번이었어요 3개 하면 6만원 쑥쑥이 빵 예 그 다음에 뭐요 하하하하 무료 택배 자 그 다음에 아 얘요 얘도 괜찮아요 컬러가 조금 달라졌죠 35번 2만원짜리 3개 하면 6만원 쑥쑥이 빵 선물 팡팡 자 그 다음에 제가 요거 갔어요 어머 이거 지난번에 토어 화분 예 자 요거 일명 필통 쩐쩐쩐쩐쩐쩐쩐쩐쩐 19 곱하기 15 2만6천원 2개면 5만2천원이죠 네네네 어우 세상에 계산 잘하네 그리고 요거 창심을만한 36번이에요 13 곱하기 14 2만2천 어머 얘 멋있는데요 그리고 얘도 이뻐요 창분이죠 창분 36번 세트 9만6천원 결제하시면 쑥쑥이 창흑 칼슘 선물 팡 아유 재밌어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요거 2공방 화분 지난번에 다 샀잖아요 뭐 4만4천원 6만원짜리 다 그 공방 거예요 자 37번 세트 12 곱하기 11 만원 5개 사면 5만원 무료 택배 쑥쑥이 1개 빵 짠짠짠짠짠 아유 구독자님들 아기들이 계좌이체 안 시켰어요 아유 내가 해줄게요 다남다육 채널 보는 우리 자녀님들 예 아드님 따님 며느님 다 계좌이체 시키세요 엄마가 다육이 샀다 쑥쑥이는 다남다육이 선물로 준다니까 니가 화분 사라 자 그리고 선물이요 이렇게 이렇게 아까 자 별이다육 화분이요 예 쑥쑥이 별이다육 화분 구매 시 선물 팡팡 5만원 이상 쑥쑥이 1개 8만원 이상 쑥쑥이 1개 창흑 하나 칼슘 하나 선물만 14,000원 무료 택배 팡 이렇게 3개가 가요 그러니까 내가 보탰잖아요 구독자님들 자 다육이 샀어요 화분은 애기들이 주는 돈으로 사요 계좌이체 시켜라 그래 놓고 또 어떻게 해요 흙은 아유 다남다육이 선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별이다육이 준비한 화분 팡팡 선물 팡 했습니다